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언으로 끝내는 초등영어 문장 패턴 효진쌤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또 선생님과 함께 새로운 패턴 열 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출발하시죠. 첫 번째 패턴입니다. I can sing very well. 저는 노래를 매우 잘 부를 수 있어요라는 패턴입니다. I can 하면 저는 할 수 있어요라는 뜻인데요. can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온답니다. 동사 원형이란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사전 찾아보면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선생님이 sing이라는 동사를 찾아보았는데요. 노래하다, 부르다, 뒤적이다 라는 뜻도 나오고요. 동사 아래 보시면 기본 sing, 과거, 생, 과거 분사 이렇게 다양한 변형들이 나오는데요. 가장 이 동사를 대표하는 처음 나오는 표현 sing 이게 동사 원형이 된답니다. 따라서 I can 다음에는 sing 동사 원형이 온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패턴입니다. I can't play the violin. 저는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없어요라는 패턴인데요. 앞서 배운 I can't 과 거의 발음이 비슷합니다. I can't play games. I can't play games. 거의 비슷하죠? 자세히 들어야지 구분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사람 표정을 보면 잘 알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할 때는 자신감에 찬 표정이겠죠? 그런데 할 수 없다고 할 때는 뭔가 자신이 없어 하는 표정이기 때문에 소리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표정을 잘 본다면 두 동사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답니다. I can't play soccer 하면요. 저는 축구를 할 수 없어요. I can't play volleyball. 이 표현은요. 네, 나는 배구를 할 수 없어요. I can't play table tennis. 이 표현은 저는 탁구를 할 수 없어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패턴입니다. Can you swim? 당신은 수영을 할 수 있나요? 라는 패턴인데요. Can you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앞서 우리가 can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했죠? Can you 하면요. 당신은 할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Can you를 쓰는 또 다른 표현을 배워볼까요? Can you do it? 하면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있나요? 라는 뜻이 되겠고요. Can you help me? 하면 당신은 나를 도와줄 수 있나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패턴입니다. Can I come in? 제가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라는 패턴인데요. 앞서 can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러면 can I?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좀 뭔가 이상하죠? 제가 할 수 있나요? 내가 할 수 있는지는 내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어색하답니다. 이 can I는요. 제가 해도 될까요? 라는 허락의 의미를 또 가지고 있답니다. 따라서 can I 하면 제가 무엇을 해도 될까요?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may I가 있답니다. 따라서 can I come in? 또는 may I come in? 이렇게 물어본다면 제가 안으로 들어갈까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패턴입니다. Don't run! 뛰지 마세요! 라는 패턴인데요. Don't! 무언가를 하지 말라는 금지의 표현인데요. Don't! 가 들어간 표현 더 배워볼까요? Don't do that! 하지 마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무언가를 상대방이 불편하게 하고 있을 때 Don't do that! 이렇게 하면 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 되겠고요. Don't bother me! 라고 하면 친구들이 나를 괴롭힐 땐 괴롭히지 마! 이렇게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Don't do that! Don't bother me! 두 가지 표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패턴입니다. Let's play baseball! 같이 야구합시다! 라는 패턴인데요. Let's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Let's는요. Let us의 합성어이고요. Let's는 허락하다. Us는 우리. 그러니까 우리를 허락해 주세요. 같이 합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Let me 하면요. 저를 허락해 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죠? Let me tell you something 하면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좀 더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Let 또한 Let me 이 두 가지 표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패턴입니다. It's sunny! 맑은 날씨네요! 라는 패턴인데요. It 하면요. 그것은 무엇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It's sunny! 하면 그것은 맑은 날씨이네요!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지만 좀 뭔가 어색하죠? 우리 날씨 좋다고 하면 좋은 날씨네요! 맑은 날씨네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It 다음에는요. 날씨 뿐만 아니라 시간, 요일 등도 쓰인다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패턴입니다. It's nine o'clock. 아홉 시에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여러분들 영어 숫자 표현 잘 기억하고 계시나요? 같이 복습해 볼까요? 두 시에요는 어떻게 할까요? 네, 맞습니다. It's two o'clock. 다섯 시에요는요. It's five o'clock. 여덟 시는요. It's eight o'clock. 열 시는요. It's ten o'clock. 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eat라는 표현은 해석하지 않고 그냥 열 시입니다. 여덟 시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패턴입니다. It's time for breakfast. 아침 먹을 시간이에요. 어떤 시간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 It's time for인데요. It's time for 다음에는 명사가 온답니다. 하지만 for 대신에 to를 쓴다면 동사가 오기도 한답니다. It's time to play games 라고 하면 지금은 게임할 시간입니다. It's time to take a break. 지금은 휴식을 취할 시간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for 다음에는 명사 to 다음에는 동사가 온다는 것 차이점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마지막 패턴입니다. What time do you get up? 당신은 몇 시에 일어나나요? 시간을 묻는 표현인데요. 대답을 할 때는 전지사 at을 쓴답니다. at 다음에는 시각이 오기도 하고요. 위치가 오기도 한답니다. I get up at seven o'clock 이라고 하면 저는 일곱시에 일어납니다. at 다음에 시간이 왔죠? 또 하나는요. look at the house at 다음에 위치나 장소가 와서 look at the house 저기에 있는 집을 보세요. 라는 문장도 만들 수 있답니다. 오늘 또 선생님과 함께 새로운 패턴 10가지를 배웠는데요. 영상 끝나고 나서 책 덮어두지 마시고 복습하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